자 오! 오가 왔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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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오! 아름다운 풀과 나무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땐 눈과 가슴뿐만 아니라 영원히 남을 사진기에 담는 것 너무나 소중하겠죠? 반면에 기도 중인 성당에서 들리는 셔터 소리는 어떨까요? 아무리 고풍스러운 성당이 멋지다 해도 과감히 셔터를 끌 줄 아는 자세 또한 아름답습니다. 카메라 스위치는 상황에 맞게 켜놓은 것만큼이나 끄는 용기, 사진을 사랑하는 사람의 필수입니다. 종교 활동 때는 셔터 소리, 카메라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게 거룩한 종교 활동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가 되겠죠?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공연 중에는 공연이라고 무슨 전체 공연에는 해당은 안 되겠지만 이런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 특히 클래식 공연, 합창 공연, 연주 공연 같은 경우는 사진 촬영, 비디오 촬영이 아예 금지가 돼요. 아마 핸드폰을 꺼내는 순간 거기 보조 직원분들이 금방 쫓아와서 카메라를 꺼 달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저작권을 떠나서 정말 고요한 작은 음악까지도 느끼는 건데 심지어 음악 연주가 멈춰져 있는 그 쉼표도 연주거든? 그것도 다 느끼셔야 되는데 그때 막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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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음악 듣기가 감상하기에 너무 신뢰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과감하게 전환을 꺼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만 하고 또 잠깐 쉬었다가 가자. 그래.